지난 25일 집회에 많이 참여해주신 우리 동지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민들이 우리 태극기 집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집회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이슈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목표 이런 것을 서울시민들에게 또는 다른 신문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부학자로서 특비민주당이 꼼수를 쓰는 게 보이는데요. 나온 이야기지만 헌법 개정을 하겠죠. 하겠는데 그걸 또 수도 이전하고 결부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범죄를 통해서 수도 이전을 하려다가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니까 이제 아예 헌법을 고쳐가지고 그냥 수도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세종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한 개정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사용을 하겠지만 하여튼 그들이 원래 추구하는 그런 사회주의 이전에 편향된 개헌 그걸 또 물타기하고 또 어떻게 말하면 충청권의 민심을 좀 엎기 위해서 수도 이전하고 또 연결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평생에선은 저 동원민주당을 포함한 정파 세력들이 어떤 수문의도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는지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헌법학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들의 노란 함정들을 미리 파헤쳐서 우리 당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악법에 관한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방송 주위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회 입법에 요구가 되어 있는 분류들이 많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5.18 심지어 4.3 뭐 이런 거 여순 여순 이런 거 특별히 다 만들고 갑니다. 완전히 역사를 완전히 회귀라고 역사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그리고 사실은 그 역사를 절대화시켜버리는 그런 역사 왜곡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도 좀 해설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설 지난부터 했던 게 차별금지법인데 차별금지법은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법을 보면서 이가 갈린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손발을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손발을 다 묶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노예를 만듭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말살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내에 있는 제도 이 제도를 전부 해체시키는 그런 악법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다운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법도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음 수준이나 한번 제가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안들이 어떤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악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면서 우리가 좌파 좋은 독수령군에 공격을 해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용 동지애로서 또 이런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누릴 수도 하셔가지고 악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